고구마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불 오늘의 이벤트는 젠그랩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불은 체력이 높기 때문에 접근전을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가 지금 체력이 닿아있기 때문에 근접전투로 셀리를 처치합니다 달리는 원거리기 때문에 그는 일단 피하도록 합니다 3대0으로 젠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리가 원패물을 제거를 했고 달리가 수축속에서 달리를 접근전으로 처치합니다 보석 5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고 셀리가 멀리서 원패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달리가 다시 와서 달리연벌 다시 척추합니다 보석은 지금 현재 7대0 7개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달리가 연벌이 부족을 해서 지금 불바다가 됐는데 불바다를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0으로 지금 앞서나가고 있는 달리 9개까지 획득합니다 보석이 하나 더 나오면 불리팀은 10개가 되고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5초전 10초전 2 종료하고 4초전 3초전 5초전 매치 종료 끌고 끌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8초전 1 2 2 3